자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입니다. 자 제가 금일도 어김없이 진짜 박기자의 종목 우리의 우리의 기술을 브리핑을 한번 해드려볼 건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술이 최근 전환사체 발행과 앞으로 우리의 기술이 원전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영상으로 좀 다뤄보려 합니다. 특히나 지금 원전 해체 관련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우리의 우리의 기술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담아드려 볼 테니까요. 금일 같은 경우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 앞으로 우리의 기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에게는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우리의 기술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이 3시 41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장 마감하고 우리 주주분들께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장 마감 어떻게 됐어요? 전일 대비해서 고만고만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장 마감이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 라이브를 켜서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아직까지 우리 기술에 들어온 물량이 나간 물량보다 현저히 많기 때문에 남은 물량들로 하여금 지금처럼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해줘 가면서 다시금 한 번 원전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때 바로 다시금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물량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며 우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나 지금 원전 해체와 같은 사업에서 우리 기술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동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 오늘 뭐 매도세가 좀 터졌네요. 이거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러한 매매 동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과는 달리 외인과 기관들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한 번 점차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술은 다시금 한 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젯밤 라이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좀 걱정하시는 주주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70억 규모 전환사체 발행 결정했다. 자 우리 기술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70억 원 규모의 16회차 무기명식 입건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체 발행을 결정했다고 어제저 23일 공시했다.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3%다. 사체 만기일은 오는 2029년 10월 25일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는 우리 기술 보통주 292만 3976주고 이는 주식 총수 대비 1.81%다. 전환가액은 주당 2394원이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2029년 9월 25일까지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사체에 대해서 무작정 걱정만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간단히 해드리고 전환사체가 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나온 기사 우리 기술 70억 규모 전환사체 발행 같은 경우는 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성장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즉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전환사체 발행은 기존 주주들에게 다소 희석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사업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장기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70억 원 규모의 전환사체 발행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술이 향후 성장 투자 또는 재무 안전성을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원전해체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 사업 확장이나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대비한 준비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환사체의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전환사체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고 추후에 주식 전환으로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치만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주식 키석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성장이 기대가 되거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 회사 가치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전환사체의 발행 같은 경우는 신뢰의 증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투자자들이 주식 전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채권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기술 기업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 전환사체? 아씨 어떡해. 나중 되면 내가 이거 수익도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기술 자체만으로 봤을 때 기업 성장성은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 우리 기술 지금 최근 이슈들로 하여금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결과론적으로는 상승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자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특히 이 SMR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인데요. 이 SMR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금 원전 제어 시스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MMIS죠. 자 그 중에서도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 대형 원전보다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설치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뛰어나고 특히나 이 안전성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대형 원전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 소형 원전을 설치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탄소중립 목표와 청정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원전이 다시금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우리 기술은 그대로 이 분야에서 선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이 SMR 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을 비롯한 미국 그리고 유럽 등이 원전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를 해가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기술과 같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상 우리 주주분들께 이 기대감을 높여드리는 것보단 현실적으로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이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원전 관련 자체 주식은요. 항상 정책 변화와 안전성에 우려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변동이 되거나 사고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이와 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환사체, 이 전환사체의 발행으로 재무적 안전성을 갖춘 우리 기술은 이런 리스크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 리스크 꼭 생각해 주시고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우리 기술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원전 해체와 관련된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걸로 보이고 있고 이번에 이 70억 규모 전환사체 발행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전환사체 발행을 하여금 이 성장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기술의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 하락세, 지금의 살짝 하락세가 있죠. 사실 최고점 3,300원대를 찍고 지금까지 하락세였는데 지금의 이 하락세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청정의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춰서 원전 해체와 그리고 SMR 기술에서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까지 하락세까지 나는 예를 들어서 손실권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는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3,300원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함에 있어서 중간중간 물타기를 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금을 늘려서 다시금 한번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나는 자금은 있는데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저점 타점을 모르겠어 하시는 주주분들은 010-919-8706번으로 금일, 바구리 남겨주시면 되고 옆에다가 현재 평당가 나는 예를 들어서 2,700원이다 라고 한다면 2,700원 남겨주시면 이에 따른 추가 매수 저점 타점을 명확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플러시적으로 제가 이 라이브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우리 기술 브리핑을 해드리면 신규 매수 원하시는 주주분들도 간혹가닥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신규 매수 타점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 나도 신규 매수 하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금일, 바구리 옆에다가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신규 매수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이 없다 나는 추가 매수는 너무 하고 싶고 지금 내 평당가는 현재 주가보다 높다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자금이 넉넉치가 못하다 하다못해 뭐 30만원, 50만원, 100만원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가만히 들고 잠잠고 기다리는 투자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왜?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오를 것 같았으면 내가 지금 수익 보고 있지 손실 보고 있겠어요. 주주님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단기적인 종목들로 하여금 복리식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종목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종목에 대한 명확한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옆에 보이는 이 텔레그램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 그리고 나는 단기적인 종목들로 하여금 수익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자 010-919-8706번으로 문자로 복리 또는 입장 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텔레그램 입장 도움드릴 거고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들로 하여금 추천드리는 종목 한 달에 3개에서 5개 정도 추천드릴 예정이고 월 평균 수익률은 50%입니다. 자 무료입니다. 주주님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투자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거 종목 하나당 최소 500만원 뭐 천만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들 여쭤보시던데 자 주주님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얼마를 매수를 할지에 대해서 비중은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 천만원이든 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나는 얼마로 매매를 진행할지는 주주분들이 정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어차피 돈 벌어서 수익 보는 건 누구예요? 제가 아니라 주주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부담감은 절대적으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신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으신지는 남겨주시면 그에 따른 제가 비중은 잡아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타점 드리는 대로만 매매에도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복리식 매매로 제가 계산해 놓은 건데요. 자 원금, 수익금 더해서 복리식 매매가 되는 건데 자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총 3개월차를 잡고 진입을 했을 때 가격입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자 100만원으로 진입했을 때는 한 달 만에 150만원 그리고 두 달 채에는 225만원 대략 230만원이죠. 그리고 230만원으로 3개월차는 자 얼마까지 만들어요? 340만원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다. 자 결과론적으로 100만원으로 3개월 뒤에는 340만원까지 수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300만원으로 진입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 만에 450만원 그리고 450만원으로 680만원 정도 그리고 680만원 정도로 천한 20만원 정도 수익 보신다라고 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0만원으로 진입했을 때는 한 달 만에 750만원 그리고 750만원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대략 한 1100만원 그리고 나서 1100만원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1700만원 정도 수익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3개월에 340만원 300만원으로 3개월에 천만원 500만원으로 3개월에 1700만원 정도 수익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텔레그램 입장하시고 저는 정보 받아가시는 거 자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안되는 문자 주셔서 우리 주주분들 추가 매수하실 때 자금 늘리셔서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제 후속주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자 여기 링크 제가 이렇게 걸어놨죠. 이 후속주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 링크를 들어오시면 오른쪽 창 보시면 구독자 무료 혜택이라고 있습니다. 자 옆에다가 연락처 적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후속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후속주 그리고 사연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사연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해서 제가 기자 생활 때부터 직접 읽고 제가 주식했을 때 정말 큰 도움받았던 책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금일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던 이유는 우리 주주분들께서 우리 기술을 선택을 하고 우리 기술로 하여금 수익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촬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일 영상으로 하여금 도움되셨다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옆에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 라이브 입장까지도 도움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자 금일 같은 경우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많이 춥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외출하실 때 항상 따뜻하게 챙겨입고 외출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